최근에 코로나19 등으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필수로 진행되는 홍역풍진볼거리 중에 중요한 홍역예방접종이 최근에는 대부분 다 비대면 수업을 이루어지고 예방접종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홍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몰두한 사이에 홍역이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접종이 하락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최저수준인 어린이 예방접종이 코로나19 팬데미로 더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인용해서 2020년 홍역예방접종을 비롯한 필수예방접종을 시기에 놓친 어린 수가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수치인데요. 우간다 예를 들어볼까요? 5세 미만 어린이 820만 명의 3분의 1이 2021 상반기에 필수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보에서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최악의 홍역이 발생했고요. 이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50만 명이 감염됐으며 8천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성인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 기존에 꼭 진행했어야 된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초예방접종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방접종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집중하고 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홍역풍진, 볼거리 등 기본 예방접종이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홍역은 콜레라, 천연도와 함께 조선시대의 3대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668년에 8도의 홍역이 유행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축종 33년인 1707년에는 평안도에 발생한 홍역으로 사망자가 수천 명이 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 인구수가 100만 명 내외였기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홍역은 감염자 한 명이 주변인에게 6에서 80%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 많이 들어보셨죠? 오미크론 변이인 경우도 감염자 한 명이 주변의 50%에서 70%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지수가 14, 15, 홍역과 아주 비슷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홍역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천명 중에 한 명은 내염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 영구적인 뇌성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악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합병증으로 사망이 이루기도 하는데요. 이는 홍역산자 천명 중 한 명에서 세 명에 달하는 것으로 0.1에서 0.3%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의 사망률이 이거보다 낮은 것을 생각하면 홍역도 굉장히 무수한 질환이죠. 1980년부터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어린이 260여만 명이 홍역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유아였어요. 그런데 홍역은 백신으로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된 2000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 사망자의 94%가 극금했다고 합니다. 1998년 홍역풍진 벌거리 MMR 예방접종을 둘러싼 예상치 못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국의 의사 앤드류 웨이크필리의 논문이었습니다. 그의 논문에서 홍역풍진 벌거리 MMR 예방접종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혼란을 일으켰고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 결과 미국에서는 2019년 코로나19 위기 바로 직전 홍역 감염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 논문이 사실이었을까요? 실제로 이 논문은 BBC 등에서 밝혀진 바 데이터가 조작됐던 것이 의심되고 실제로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이전에 안아키라고 해서 예방접종 안 하고 키우는 운동도 있었는데 결국 어땠을까요? 큰 문제가 있었죠.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홍역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 있어서 홍역풍진 벌거리와 같이 기본 예방접종이 혹시라도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 수첩을 확인하시고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